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원치 않지만은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갑자기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네 가니까 아주 중한 병입니다. 이런 어떤 진단을 받아. 그 이후로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느라고 병마와 싸우면서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최근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져가지고 다리도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기운이 나이가 드시면 좀 약해지잖아요. 또 이제 각종 그 외에도 많은 사고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네요. 그것이 계속 나의 삶에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별의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의 부도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 시련을 찾아오고 지금 이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또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가 했더니 금리 인상 불황 또 이제 코인에다가 투자했던 분들은 코인의 그런 어떤 폭락 또 주식의 하락 등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때로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난 신앙 생활을 잘 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오는 환란과 핍박을 통한 고난 또 나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나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굉장히 어떤 큰 금전적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위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욕기 5장 7재로 본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생이 뭔가를 좀 정리해가지고 오라 했더니 책을 몇 권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이걸 좀 줄여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래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줄여가지고 오라 했더니 괴로울 고, 다학자들이 고 하나를 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은 애외일 거라고 어떤 분은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언젠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그것이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난 땅으로 갔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마도 자신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질 않았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피하여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국왕에게 빼앗기고 다시 올라왔다 또 기근이 들어서 이번에는 불레새 땅으로 갔다가 역시 그때도 아내를 또 불레새도왕에게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아들인 이삭도 역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불레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어 백배나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이제 불레새 사람들이 이걸 배압하면서 해방을 놓고 그리고 그 땅에서 못 살게 쫓아내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인 야곱도 형의 낫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머슴사리하면서 가진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태풍이 불어와서 집에 무너져가지고 다 죽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아내도 집을 나가고 명예도 잃고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이슨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20년 동안 피하여 도망을 다녀야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모합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이런 비극적인 아주 슬픈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당에 포로로 끌려가 부모 형제의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걸 극복함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요셉은 애굽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나오미는 다시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요번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다이슨 왕이 되어서 부와 귀와 존교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었고 셋째 치리자가 되었으며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는 페르시아에서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없다 할지라도 언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여러분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극한 슬픔과 어떤 고난과 시련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은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욕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여러분 극한 정말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무엇으로 딛고 일어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크리스로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극복하고 욕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고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욕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은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또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구보소에 저자인 야구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이겨내면 너희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맞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다닌다가 예수님 있다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있는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해 근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렘 땅이 흉년이 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합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민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큰 병고가 생겼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루키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기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보름을 조금만 여기 키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어때요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레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모합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어쩌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민 간 분들 미국 같은 데 보면 정말 삶이 치열해요 거기 가서 사는 만큼 열심히 대한민국에 살면 성공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직업을 하나씩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굉장히 힘들게 살려요 그런데 아마 엘리멜레기도 이국당에 가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엘리멜레기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외국에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서는 얼마나 이건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오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10년쯤 지나서 이제 두 아들을 모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또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아서 인생에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향에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임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며느리들에게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오르반은 가고 루스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다고 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임까지 갔더라 베들레임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며마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요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합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임에 이르렀다라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나오미라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어때요?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막 알아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말하라고 부르라 말하라는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임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무너진 가정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임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베들레임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명 이런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베들레임은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 바로 이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베들레임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애베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애베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이 교회에 오면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요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베이 인생에 정말 엄청난 그런 환란을 만났죠 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열 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다 죽었어요 바람이 여러분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 열 명이 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얼마나 이런 극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베이 이걸 이겨냈다 아까 그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첫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요업기 1장 18절로 21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에베하며 에베하며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요하시오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네 여기 보면 어떻게 요업이 먼저 이제 그 뭐 소떼와 나귀와 양떼와 이런 걸 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대만 사람들 이런 부족들이 와서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어떻게 그 맏아들의 집에서 종이 하나 달려와가지고 말하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주인님 아들의 그 집을 태풍이 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잔치하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더니 얼마나 이런 크나큰 비극이며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요배 아내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부는 어떻게 돼요 그 입술로 범죄치하냐고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운데서 에베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하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극한 슬픈 일이나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희름과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들이로 가지 성도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낫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빼빼를 들여 나갈 수 있어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욕처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런 극한 슬픔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에베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비 믿음도 있었지만 이런 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에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갑절의 복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에베드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요비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앞으로 또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에베자에게 나오미에게 요베게 베푸셨던 그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은총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구부서 5장 13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 여기까지 다시 한번 거기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구부서는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야 막 하면서 투덜거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부가 편의를 써서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주님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목표를 제가 30년 넘게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정말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고 또 거기서 시험에 왔었죠 왕이 먹으라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태학을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죽여 그런 여러 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어떻게 박사장이 되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의 최고의 총회를 받고 그리고 셋째 치료자가 되고 또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뜻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있어 남쪽에 희승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 뭐 의사가 고칠 수도 없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 죽기에는 너무나 자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 이사의 선지자가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유언하라고 말하고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난 종아 다시 되돌아가서 내 종 희승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벗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어떻게 여러분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고 그 치유받고 다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로 이미 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국토를 다 유린하고 에루살렘 성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해가지고 그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기도로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에스와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나쁜 총리의 그런 모략과 음모에 빠져서 자신들은 물러리거나 민족이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려라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피할 길을 그러니까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애국의 군대가 죽여갔잖아요 앞뒤가 꽉 막혔잖아요 진태양란이에요 그런데 길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지져서 불을 지져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동서남북 모든 길은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어요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고난을 제하해 주시지 않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걸 이기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메 세 번째 뭐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 있잖아요 아메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려면요 우리에게 소망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들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들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보디바네 집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보디바네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동치만에 거절했더니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열한 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또 어느 날 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 언젠가 자기에게 절하는 날이 오고 또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4년 이 덴마크는요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전을 해가지고 남부에 기름진 실레스비라는 곳과 홀스타인이라는 두 큰 줄을 가장 기름진 땅을 프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지내면서 경제는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패전으로 인해서 나라는 혼란에 그리고 국가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하여 돌아온 남자들은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우리나라 6.25 이후처럼 꼭 그랬어요 술주정을 하고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았어요 여러분 정말 패전 전비보다 배상을 해야 하는 큰 위기에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덴마크가 지금 세계 속에 그런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그런 두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절망하고 낙심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제 신세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두비라는 그런 목사님이 가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절망 속에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 속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토의 땅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 때문에 도저히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는데 알프스에 가서 그 추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 이런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계속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낙농국가가 되었죠 지금은 이제 낙농국가가 아니라 산업화를 이루는 국가가 되었죠 아주 세계 속에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이렇게 오늘의 선진국 대연에 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희망의 메시지인 그룬투미 목사님이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마음 속에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꿈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인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형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 우리 인생은 무엇대로 되느냐 꿈대로 된다고 네 믿음대로 된다고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됩니다 주님이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으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걸 찾지 않은 장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갔는데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황간장의 은혜를 입게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아메 다윗도 여러분 사우랑에 쫓기면서 거의 20여 년 세월을 고난 속에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10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을 그 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도 있고 그 형제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구부도 있는데 얼마나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지 아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이 바람과 파도를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극복하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고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에 갈 수 있었느냐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가정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아 이제 죽게 된 그만 보니까 예수님 배 그 고물이라는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신 가서 막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에 잔잔하라 성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그들이 고난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갈릴리의 바람과 파도 같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능히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언제 그런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 몰라요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나의 미래 나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해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 집인 교회로 달려나와서 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애배하십시오 아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오 우리 기도하십시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희승야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우리도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